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과천시는 오는 10일과 11일 과천시민회관 야외 무대에서 2024 과천시 어린이 안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과천시가 공동주최하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합니다. 과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선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소방관 체험, 재난예방 VR 체험, 방독면 체험 등 총 18가지 분야별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쇠고리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안전열차 등의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익히고 습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축제가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또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또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